네 여러분들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이 뭐 뭐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수능 100일이면 뭔가 깔끔하게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수능 100일이라고 그 전하고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오히려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시간은 적게 남았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느낌이죠. 그죠? 그 순간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포기하면 점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 이 얘기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9월 평가원 같은 때 점수가 정말 내 만족할 수 있을 정도 수능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 이제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학생들 드문겠지만 밑반지 독에 물 붓기라고 여러분들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는 것도 또 다시 봐야 되고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밑반지 독에 물 붓기하면 어떻게 돼요? 쭉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 까먹어요. 아니 알긴 알아도 반응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근데 우리 수능 시험은 한 번에 단편적인 지식 한 가지에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충분한 게 아니고요. 알아도 그 응용이 엄청 빨라야 돼요. 자주 접해야 돼요. 그래서 톱 스피드로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강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아는 것도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이게 스피드가 유지가 됩니다. 안 하면 쭉 떨어져요. 알긴 알아. 물어보면 다 아는데 반응 속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친구들. 아 이젠 뭐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에 만족하자. 여러분들 이 정도에 만족만 하고 이 수준 유지하려고 그래도 계속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래서 많은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 아 이거는 나는 용역할 수 없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죠. 물론 평소 실력이 원래 부족해서 한 번 더 하면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공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이 시기에 엄청 집중하면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감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딱 생각하면은 효율성이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청난 효율성을 낼 수 있어. 단 공부를 시작을 해야 그 효율성을 높이든 말든지 하죠. 공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읽어. 여러분 공부한 내용 소리내서 계속 읽고. 똑같은 페이지 계속 읽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딴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친구는 진짜 천재예요. 다른 쪽으로 아마 각광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계속 읽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옆에 독서실 와서 좀 시끄러워 만들고 그러면 입으로 그냥 속삭이듯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몰입이 됩니다. 그러다 시동이 부릉 걸리면 또 무섭죠.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주 봤지만 헷갈리는 걸 봐야죠. 제가 수능 시험 전까지 저도 수능 세대잖아요. 그렇죠? 외모는 아닌데 수능 세대인데 수능 시험 전까지 진짜 해도 해도 안 되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걸 다 이 수첩에 다 모아놨었는데 수능 전날 보고 갔지만 절대 시험제 1도 출제 안 됐어요. 제가 학원 강사가 돼서 이렇게 사교육 업계에서 말하자면 전문가로 진짜 저도 지금 고3을 몇 년째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 할 때까지 따지면 거의 한 17년 정도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학원 강사가 또 돼서 이렇게 목숨 걸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주 보이던 것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던 것 정말 생소한 것이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출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단원은 진짜 어떤 단원은 정말 모르겠다. 아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자주 나온 게 아니면 보지 마세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과목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구과학이다. 그러면 태양복사, 지구복사 이거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있어. 더하기 하면 167이 됐다, 154가 됐다. 난 그게 엄청 헷갈렸어. 수능 전날까지 헷갈려서 전날 한번 제대로 보고 가니까 시험 문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물어봤지만 항상 헷갈렸던 거. 이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마스터하자마자 점수가 기대값을 따지면 한 원점수 1점씩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판 내가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래 잘 알던 부분. 더 중요한 거는 자주 봤지만 헷갈렸던 거. 이게 진짜 알자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다시 바로 나와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점수가 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고3이지만 고1이라면 했어요. 공부를 하라. 무슨 얘기냐. 이제 고3 막판이니까 뭔가 계속 훑어내리고 싶죠. 그죠? 근데 훑어내리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간에 또 모르는 거 깊이 빠져들어요. 그거 해결하다 보면 하루가 갔는데 내가 얻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뿌리를 진짜 깊게 파헤쳐서 이 뿌리를 흙덩이처로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여러분 계속 걸리적거리고 시험장에 가서 결국엔 틀리게 돼요. 뭐냐면 진짜 내가 이걸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중학교 수준까지도 내려가서 찾아봐야 되고요.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면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한 20번, 30번 물어봐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있으면 기본적인 거니까 해야지라고 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되면 기본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약간 거부감 있죠. 뭔가 빠르게 훑고 지나가서 빠르게 훑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초까지 파고들어서 질문은 30번, 50번 해서라도 내 거를 만들겠다. 그런 집념 없이는 그게 내 게 안 돼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면 그걸 파헤치는 게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오히려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능 100일을 앞두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계획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해서 24시간 풀가동하면 정말 좋겠다. 계획을 짜서 내가 봤을 때 한 30% 지키면 정말 의지가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근데 아예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거 하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공부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목표가 후회가 남지 않았다. 아, 이 정도면 됐다. 후회가 남지 않는 게 목표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많은 걸 얻겠다. 이건 진짜 도둑 없이 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목표예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죠. 어떤 꼼수도 수능 시험장에 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꼼수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실력 그대로 드러나도록 출제가 돼요. 출제자가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모여서 출제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도 일주일 합숙하면서 출제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출제 다 마치고 검토하고 그냥 일찍 끝나버려요. 수능은 어때요? 한 달 동안 학습합니다. 교수님들도 출제하시고 교수님들, 학생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깨뜨려 볼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 갖고 출제해요. 이전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도 출제되고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죠. 고등학교 1학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고3이라도 하셔야 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출근하려고 하면 처음에 집 앞에 나가서 걷다가 마을버스를 타요. 마을버스 타고 그 다음 지하철 내려서 뛰어가서 전철을 타. 그리고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면 제가 그만한 학교였는데요. 그런데 지각을 할 것 같은 날이죠. 이거 내가 봤을 땐 빼박 지각이다. 그래도 냅다 뛰는 거야. 냅다 뛰다 보면 의외로 마을버스가 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타는 거야. 아싸 탔다. 이거 뭐지? 지각 혹시 안 하나?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또 교통이 안 막히기도 해요. 진짜 우연의 일치로. 마을버스가 쭉 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내렸어요. 지하철을 내렸는데 막 후다닥딱 뛰어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요. 제가 지금 뚝뚱하지만 그래도 계속 뛰어가요. 뛰어가서 지하철을 잡으면 이게 안 잡힐 것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그날따라 시속 60km가 아니라 한 80km 정도로 지하철이 뭔가 배차관계 넓어졌는지 미친듯이 달릴 때가 있어요. 빼박 지각이었는데 보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서 마음 편안하게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 않고 달리면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꿈꾸지 못했던 것도 이룰 수 있다고요. 저하고 제 주변 친구들 막판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는 산윤제 들어가냐 마냐 이 정도 수준에서 서울에는 명문대 들어간 문 닫고 들어간 친구도 보면 끝에 진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거든요. 진짜 추가도 2차 추가 합격으로 진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도 보면 마지막 세 달 동안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얘가 정말 시끄러운 앤들 옆에서 찔러도 말 한마디 안 왔고 너무 재수가 없더라니까 결국엔 그렇게 결과 나오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으로 지금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추억 하나 남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00일 남았는데 100일 남았으니까 요즘 술 먹는다?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머리 나빠집니다. 담배 피우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스트레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생긴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머리가 나빠져요. 머리가 나빠지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면도 잘 주무셔야죠. 잠의 품질이 좋으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공부했던 내용은 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거. 근데 왜 저장돼 있는데 왜 몰라? 어디다 저장했는지 찾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막 찾고 있어요. 다 저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잠의 품질이 좋으면 그것도 다 끌어낼 수 있고요.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어요. 잠의 품질이 좋아해요. 그 외에 2회의 시간만 공부하시면 돼요. 수능 시험장 가서 또 점심시간에 먹고 점심 먹고 조는 사람들은 수능 시험장 가서 밥도 먹을 자격 없어요. 저는 점심 먹으면 졸렸기 때문에 점심 안 먹었어요. 엄마가 과일 통조림 두 조각 싸준 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싸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부르면 졸리니까 그래서 점심도 안 먹었어요. 과일 두 조각 탁탁 먹고 그냥 끝났어요. 점심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수능 끝난 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진짜 바보 같은데 그 정도로 단거리 선수처럼 결승을 지나서도 계속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절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문제 아니라 집중력 싸움이죠. 지금 여러분들 수능 100일 동안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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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